이제는 국보중학교 대사팀이 불러주십니다. 반갑습니다. 영석이 국어를 전공을 해가지고 어디가면 말을 잘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좋아할 수 있던데 반대가 되었습니다. 오늘 이런 기대를 만들기 위해서 사랑이 고맙습니다. 그리고 오늘 특히 우리가 같이 근무하던 선생님들도 오셨고 특히 여기 선수학 선생님들, 유동호 선생님들, 국정우 선생님들 같은 우리 다 선배 선생님들 특히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참 이 국장이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돌이 켜보면 4대 국어에서 우리가 같이 모시고 근무를 했던 선배 선생님들 우리 다 선배 선생님들 우리 다 선배 선생님들 자세히